그 때 혜린 언니가 옆에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혜린 언니가 괜찮아? 이렇게 전 괜찮아요. 이렇게 웃었어요. 혜인이 요즘도 키 커? 버니즈. 저 이제 성장하지 않아요. 저 이제 이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. 힙. 드디어 다 컸습니다.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성장판 검사를 정확히 안 해봤는데 여기서 더 안 크는 것 같아요. 170에서 딱 멈춘 것 같아요. 지금 170이에요. 나랑 똑같네. 173 아니었어? 왜 173이죠? 혹시 막 어딘가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나요? 아닙니다. 170입니다. 170입니다. 170이에요. 5점이시네요. I'm proud. 정말 4. 10 셋이 시작되었죠. 요. 7곳을 시집ligh입니다. 네 좋아하는 의상. 감사합니다.